자 빡겁다 빡겁다 너무 빡부다 그쵸? 네 그건 그거고 이제 오버롤이 보이시는 것처럼 289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300을 한번 마지막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과연 300이 될지 일단 그에 맞서서 준비한 카드가 있는데요 먼저 클라이베르트 먼저 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있죠? 클라이베르트 클라이베르트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방이면 오버롤이 치러 올라가는거지? 한번 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빡겁다 고우! 다시 한번 올려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야 군성있게 가보자 한번 다시 오카 만들고 오카 만들고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아 이거 너무하다 진짜 이거 갑자기 이거 뚝 떨어지네 와우씨 자 올라갔고 3카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만 올라갈 때는 안이 난다 다시 한번 좋아요 야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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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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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됐고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제발 그둑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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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요 자 그 다음 타자 캠벨 아 이렇게 터지니까 자신감이 없네 야 그래도 이렇게 터졌으니까 한번 줘라 한번만 줘라 와 진짜 너무하네 야 최소 3개를 미쳐주는거 아니야? 와 와 오벌 극감했네 아 너무하네 너무하다 진짜 아니 왜 2칸씩 떨어뜨려 진짜 마지막 도전이다 마지막 도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 아 2칸씩 떨어뜨린건 진짜 너무너무 심하다 가자 와 와 이씨 안해 끝난줄 알았냐 은바 패 한번 해볼까 한번 가 이렇게 해서 미친 확률 중간인데 가자 아 아 아 6900만 이게 tp야 이게 요게 야 이걸 누가 사냐 익초 9900만 tp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에는 구호 없이 간다 안경찍 1 2 2 2 3 2 매치어 날 뜨고 있습니다 오로 2 3 4 2 누가 사긴 내가 사지 누가 사지 내가 사지 내가 사지 내가 사 이건 아니겠지 여러분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이건 안되겠지 그거 하다가 빡붕님 피모 접을 수도 있어요 빡붕 없다 빡붕 없다 너무 빡붕다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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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철천만 들으세요 아이고 내 철천만 들으세요 오버를 폭망하고 콘텐츠를 실패하며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곧 대규모 진행될 업데이트에서 옆 크리가 안 터진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옆 크리가 안 터지기 때문에 친환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 하지 마시고요 업데이트 된 다음에 친환하시는 걸 간력 추천드립니다 또 분명히 또 이런 사람도 있겠지 나는 잘되는데 너가 똥손이면서 남턱하는 거임? 안 물어봤어 그런 거 혹시라도 저같이 피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뭐 제가 운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혹시라도 저처럼 오버를 뻥튀기 시키려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옆 크리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린거지 다른 의도는 딱히 없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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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